마음의 이야기 안녕하세요 친구들! 마음 선생님이에요! 오늘 또 우리 친구들과 마음 이야기를 나눠볼거에요 우리 친구들 마음이야기 단어 준비됐나요? 좋아요. 다같이 시작선과 함께 예쁘게 자리에 앉힌 친구들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준비됐나요? 좋아요. 자, 우리 친구들 정직의 힘을 가지고 솔직하게 내 마음을 전달해보고 누가 보지 않아도 바르게 하려고 노력해보았나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 또 친구들과 함께 앞에 나와서 내가 어떤 정직의 힘을 가졌는지 함께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 마음이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을지 마음이 한번 불러볼게요. 마음아 나와라. 우와 친구들 나는 정직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도 내가 거짓말했었던 친구에게 가서 다시 카드를 돌려줬어. 너희들은 어땠니? 그리고 카드를 돌려주면서 내가 거짓말했어. 사실은 너가 좋은 카드를 갖고 있어서 좀 재밌게 돌려고 했는데 갑자기 뭔가 좀 깜짝 놀랐지 뭐야. 그래서 숨겼어. 라고 얘기를 해줬어. 그랬더니 우리 친구가 나한테 우와 고마워. 너 나한테 이런 얘기해줬어. 사실은 나도 얘기할 게 있어. 나는 저번에 너가 갖고 온 자동차 장난감이 너무 부러워서 사실 우리 집에 갖고 갔었어. 뭐라고? 라고 소리 짓었어. 나도 분명히 속여서 미안해가지고 얘기했지만 나는 집에 가져가셔가지 않았잖아. 그런데 이 친구는 집에 가져갔다는 거야. 글쎄. 물론 그 친구가 나한테 얘기해줘서 고맙긴 했지만 너무 화가 나는 거지. 왜 가져갔냐고. 그리고 왜 나한테 말 안하냐고. 내가 말 안했으면 나한테 말 안했을 거 아니야. 어휴. 화가 나가지고. 너 하면서 좀 소리를 질렀지. 그랬더니 그다음부터는 그 친구가 일단 자동차 장난감을 가지고 왔지만 나한테 말을 잘 못하는 거야. 음. 정직한 마음의 힘으로 얘기는 했지만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마음 선생님 어떻게 할까요? 그럴 수 있죠. 맞아요. 내가 정직한 마음을 얘기를 했는데 후회 있는 친구나 또 앞에서 듣고 있는 엄마 아빠도 다시 정직한 마음으로 서로 이야기하게 되거든요. 막상 내가 얘기했었을 때 이해받고 그 사람이 용서해주거나 다시 좋아지면 고마운데 나를 숨겼던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 갑자기 나도 화가 나. 왜 나한테 거짓말을 했어? 뭐야. 내가 말 안했으면 말 안할 뻔했네. 오히려 정직의 마음을 얘기했는데 싸움이 시작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자, 이럴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정직한 마음을 말하기가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또 두려워하시는 거예요. 왜냐? 내가 정직하게 말했는데 화를 낼까 봐. 내가 정직하게 말했는데 앞에 있는 사람이 날 이해하지 못할까 봐. 또 겁이 나서 숨고 싶어질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은요. 이런 마음에 힘을 가지기 위해서 함께 마음 숨을 해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 마음 숨 기억나나요? 자, 지금부터 마음 매트 가지고 올게요. 마음 매트에 앉아서 처음에는 기본적인 동작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숨을 천천히 내셔 볼 거예요. 자, 숨을 들이마실 때 내 배가 풍선인 것처럼 풍선이 쭉 커지는 것처럼 배가 앞으로 나와야 돼요. 준비됐나요? 좋아요. 시작해 볼게요. 시작! 코로 숨으십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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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 멈추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숨을 내쉴게요. 호, 둘, 셋, 넷, 다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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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 와 우리 친구들 이제 보니까 마음숨을 너무너무 다 잘하는 것 같아요. 자 이번에 정직은요. 내가 눈을 감고 잠을 자는 시간에도 정직의 힘을 가질 수 있도록 누워서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지금부터 마음 매트에 누워봅니다. 자 그리고 우리 마음 선생님과 우리 마음숨 친구를 따라해볼게요. 내 마음의 이야기를 마음껏 얘기할 수 있도록 팔을 벌려볼 거예요. 팔을 벌려보고요. 자 지금부터는 코로 숨을 들이실 때 다리를 올릴 거예요. 다리를 올리면서 내가 떳떳하게 마음의 정직의 힘을 넣을 수 있도록 코로 숨을 쉬어 볼 거예요. 준비됐나요? 자 코로 숨을 쉰 이후에는 다리를 멈추고 1, 2, 3, 4, 5초 동안 내 마음의 힘을 저장합니다. 정직의 힘을 저장한 후에 발을 내리면서 입으로 숨을 내쉴 거예요. 한번 시작해볼까요? 먼저 양팔을 벌리고 눕습니다. 자 지금부터 코로 숨을 쉴 때 다리를 올려주세요. 자 준비 시작. 1, 2, 3, 4, 5, 6, 7, 8 1, 2, 3, 4, 5 멈추고 다리를 내리면서 입으로 숨을 내쉴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너무 잘했어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마음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마음의 정직을 가득 가득 담아봅시다 양손과 두 다리를 같이 올리면서 꼬로 숨을 쉴게요 시작 솔직하고 당당히 말할 수 있어요 정직한 마음의 힘이 생겨요 멈춰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지금부터 같이 내립니다 입으로 숨을 내쉬면서 내릴게요 거짓말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요 피하고 싶었던 마음이 사라졌어요 숨기고 싶고 짜증났던 마음 또 내가 스스로 정직한 마음을 얘기했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속였던 것을 발견했을 때 화가 나는 마음 다음부터는 나는 정직하게 말하고 싶지 않아 라고 생각했던 구겨졌던 마음 그 마음이 이제는 쭉 날아가고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 아니야 다른 사람이 나를 속여도 나는 속이지 않을 거야 내가 투명하고 정직하게 말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이 나한테 얘기한 것을 고맙게 생각해야지 지금 마음의 힘이 쑥쑥 자라났나요? 좋아요 그러면 함께 마음의 힘 쑥쑥 외쳐봅시다 나는 정직의 힘이 있어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은 모두 거짓말에서 해방되고 누가 나를 속였던 마음에 속삭였던 그 마음에서도 해방된 정직의 마음의 힘이 가득한 친구들이에요 이렇게 마음의 힘을 가득 채워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아요 행동하고 보여줘야죠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보여줄 건데요 뭘로 보여주나요? 맞아요 마음춤을 한번 보여줄 건데요 자 어떻게 우리가 정직한 마음의 힘을 춤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거짓말 할 때마다 코가 길어주는 춤 쭉쭉쭉쭉쭉쭉쭉쭉 또 거짓말 할 때마다 마음이 쿵쾅거리는 춤 쿵쾅쿵쾅쿵쭉쭉 머리가 막 복잡해요 쿵쾅쿵쾅쿵쭉쭉 거짓말을 할 때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머리를 더 많이 써야 돼요 더 복잡해지고 더 어려워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쭉 날아가는 춤을 출 수도 있겠죠? 쭉쭉쭉 딱독독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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쭉쭉쭉 떡독독독독독독독독독독독독 이렇게 춤을 춰도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친구들 한번 그러면 정직의 힘을 표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춤들로 우리 함께 내 마음을 표현해 봐요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당당하고 떳떳하게 춤으로도 표현해봤어요 자 우리 친구들 이렇게 당당하고 떳떳한 정직의 마음을 이제 모든 사람들한테 보여주세요 가방에다가 걸면서 솔직한 나는 떳떳하고 당당해요 라고 가방에 걸어주면서 정직의 힘이 우리 친구들을 얼마나 편안하게 하고 또 얼마나 깨끗하게 하는지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래요 자 그리고 우리 친구들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제 내가 솔직하고 당당한 이 힘을 전달해줘야 돼요 자 누군가가 거짓말을 하는 것 같고 속이려고 해야 돼 야 친구한테 말하지마 선생님한테 말하지마 안돼 안돼 라고 말하는 친구들한테 아니야 너는 솔직하게 말할 수 있어 너가 말을 해야 당당해져 혼나더라도 말을 해야 돼 말을 하고 나면 그 다음이 생길 수 있어 걱정하고 불안하고 안될 것 같고 혼날 것 같은 마음보다는 혹 그런 상황이 생기더라도 그 다음에 고쳐지고 또 더 좋아질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함께 그 정직의 마음을 나누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옆에서 정직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 친구들이 도와준다면 계속 거짓말 하려고 하고 숨으려고 하고 도망가려고 했던 친구들이 우리 친구들처럼 당당하고 떳떳하게 자신의 마음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도와줄 수 있죠 원에서도 가정에서도 정직의 힘을 마구마구 전달하기 위해서 정직 챗댓송 함께 불러볼게요 너무 멋져요 다시 한번 우리 내 마음의 정직의 힘을 가지는 마음속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편안하게 누웠나요? 준비됐나요? 마음 선생님 이야기를 잘 들어주세요 양손과 두 다리를 같이 올리면서 코로 숨을 쉴게요 시작 솔직하고 당당히 말할 수 있어요 정직한 마음의 힘이 생겨요 멈춰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지금부터 같이 내립니다 입으로 숨을 내쉬면서 내릴게요 거짓말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요 피하고 싶었던 마음이 사라졌어요 우리 친구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거짓말 또 거짓말하는 친구를 보면서 화났던 그 마음이 슝 사라지고 빛나는 마음들로 가득해졌어요 어떤 친구가 가장 정직의 힘으로 빛났는지 보면서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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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주노초파남보 마음 빛깔 반짝반짝 빛나는 마음의 힘 머리부터 발끝까지 빛나요 안녕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행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